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취업을 뽀개주는 치포코디의 김현빈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취업을 위해서 금융기업을 좀 더 세심하게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디서나 많이 볼 수 있는 국민의은행,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노란 마크 굉장히 인상적이고 KB국민은행인 서민의 은행으로 시작해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지금은 굉장히 우량한 은행으로서 여러분들 곁에 많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취업 지원자들이 가고 싶어하는 은행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4대 시중은행이 하나이죠.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국민은행, 산업은 국내 은행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은 대기업으로 전체 규모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장님은요. 허인 행장님이 수장으로 계시고요. 지금 자본금은 2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중은행들이요. 자본금 규모는 거의 다 2조가 넘고요. 최근에 증자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1조를 자본금을 넘어섰습니다. 설립일은 2001년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설립일이 2001년이라는 것이 예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이 다시 합병된 시기를 정식 지금의 KB국민은행 출범일로 보고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는 잠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은행이요. 최근에 생산성본부가 매번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도 NCSI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은행권 최초로 연속 13회에 걸쳐서 은행 부분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또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 보니까 지점 이용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것을 은행 내부에서도 굉장히 경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근에 보니까요. 은행들이 굉장히 모델 선정에 있어서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재미있는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KBS 국민은행의 최근 모델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BTS 방탄소년단인데요. 여러분들의 우리은행도 보니까 블랙핑크라든가 최근에 젊은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아이돌 스타라든지 젊은 배우들 중심으로 은행에서 굉장히 많은 모델을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광고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특히나 TV 광고나 그런 것들을 볼 시간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젊은 영스타들을 또 아이돌들을 많은 광고에 영입을 할까에 대해서 조금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입장이시라면 예전에는요. 전통적으로 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광고 모델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덕망이 높고 어떻게 보면 지휘상으로도 성공의 아이콘인 분들이 항상 은행의 모델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오셔서 나도 이 은행을 이용한다. 그래서 마치 그분의 모습처럼 가려고 하는 분들은 그 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왠지 더 안정적이고 어떤 금융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곤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IBK 은행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송해 할아버지에서 요즘에 이정재 배우로 교체가 됐는데 아시다시피 젊은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그만큼 금융에 있어서 동반자로 뛴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앱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앱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편리함이라든가 그리고 예전에는 국민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신한은행이라든가 하나은행이라든가 그냥 하나의 지점을 다니면서 많은 은행 상품을 이용할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 영 제네레이션의 경우에는 굳이 은행이나 그런 데를 방문하지 않고도 앱이라든가 모바일이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모든 것을 다 하겠다 보니까 하나의 이 앱에 대한 선점을 하는 것이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객에 있어서 충성도로에서 잡아놓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은행 수익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기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저금을 하고 또 여기에서 상품을 가입하고 또 은행에서 취급하는 다른 금융 상품의 보험이라든가 방카슈랑스 아니면 펀드 같은 것을 가입함으로 해서 은행의 신용도가 쌓이고 그 은행의 신용도가 쌓인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중에 은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출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분들이 아직까지는 바로에서 어떤 수익을 낼 수 있지는 않아도 미래에 가까운 시일 내에 은행에 있어서 주요 고객이 될 수 있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젊은 은행이다 또는 우리 젊은 고객을 중시한다 여러분들이 롤 모델인 BTS나 블랙핑크다 우리 은행을 이용한다 해서 요즘에 이렇게 젊은 모델들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볼 때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은행 전략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2017년부터 영업을 개시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특히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뱅크의 캐릭터라는 것이 굉장히 인기가 좋고 젊은 친구들이 그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을 가보니까 그 캐릭터 카카오 관련 캐릭터 상품을 파는 샵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걸로 인한 친숙함과 가까운 그런 마음이 어떻게 보면 이 앱을 사용하고 관심을 갖는 데 있어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하나의 전략을 해서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앱들입니다 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앱들도 이용하고 또 페이도 이용하고 해서 은행의 전반적으로 하나의 예전에 전통적으로 그러한 대출 상품 예금 상품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앱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금융에 있어서 기술 부분이 많이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채용 분야에서도 요즘 디지털 분야 IT 분야 해가지고 많은 좋은 인력들을 채용하기에 아주 연염이 없는데요 그만큼 기술이라는 것이 금융에 있어서의 많은 콘텐츠를 기술화시킬 수도 있고 기술에 의해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하고 여기에서 어떠한 인재를 필요할 것인가가 여러분들 취업에 있어서의 공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요 국민은행의 역사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은행은요 우리나라의 원래는 국책은행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1961년에 국민은행법이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서민금융지원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 아래서 국민은행이 1963년에 설립이 되어서 국민들의 서민금융을 본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 우리나라 IMF가 시작되기 이전에 굉장히 많은 신설은행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때 IMF 직후에 그런 은행들의 부실로 인해서 그 은행들이 무너지면서 많은 대형은행들이 그러한 소규모의 신설은행들을 흡수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대동은행을 합병을 했고요 더욱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기업에 특화되었던 전문은행인 장기신용은행을 합병함으로써 사실은 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어떤 상업은행으로서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국민은행의 기업 전문성의 이미지를 한층 더 붙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특수은행으로 또 이제 그런 국민 국책은행으로 하나 더 생겼던 것이 한국주택은행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요 국민 청약통장이라는 것이 주택은행만이 허용되는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주택은행은 국민의 주택을 지원한다는 그런 모토와 이래서 국민 모두가 다 하나씩 청약통장을 갖는 데에 굉장히 열을 올렸었는데요 지금 전은행으로 그런 것들이 다 열렸지만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집을 갖고 싶어하고 국민 금융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주택은행이라는 당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은행이 또 신설은행인 동남은행을 합병을 하고 이 모든 은행 그러니까 이제 동남은행을 합병한 한국주택대형은행과 그 다음에 장기신용은행과 대동은행을 합병한 국민은행이 2001년에 합병이 완료됨으로 해서 지금의 KB국민은행으로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의 국민은행의 창립일은 200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 KB국민은행의 계열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 손해보험, 국민카드, 자산운용, 캐피탈, 저축은행들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KB하나은행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은행 금융지주로서에서 많은 금융 다른 계열사를 갖고 있음으로서 많은 시너지를 올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지원할 때 기업에 있어서 단순히 론이라고 하는 대출 상품으로 지원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는 주식인 에코티로도 할 수 있고 또 채권도 이용할 수 있고 또 위험률이 높은 부분에 있어서는 금리를 좀 높게 가져가는 캐피탈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서 지주사로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기업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일 수도 있고 금융지주에서도 수익을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은행들이 갖고 있는 지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지점을 와서 개설을 한다든가 대출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요즘에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점 활용 방안에서 은행들마다 사실 다 굉장히 고민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운영을 하자니 너무 많이 비용이 들고 또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실제적으로 외부로만 이용할 수가 없거나 인터넷상으로만 이용할 수 없는 때에 가깝게 방문할 수 있는 이런 지점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고객들의 불편이 상당히 커서 일부 지방에서는 오히려 지점을 더 확장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이러한 도시에 있는 비싼 사용료를 내고 유지하는 지점들의 활용 방안들이 여러 가지로 모색되는 가운데 그중에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플랫폼으로 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백화점처럼 은행 상품 외에 다른 상품들을 많이 팔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그렇게 은행이 은행에 있는 원이익 분야 외에 비은행 분야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려고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계열사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국민은행의 간단하게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미션하고 비전하고 핵심 가치들을 살펴보시면 금융기관끼리에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해하시고요 사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좋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금융 내가 지원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미션을 뭐로 생각하고 여기서 어떤 것들을 중심적으로 내 걸고 있는가 정도는 알고 있어야 가끔 좀 당혹스러운 질문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데요 미션을 한번 보면은 미션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기업이 그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에는 고객의 행복과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행복한 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미션인데 여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금융을 지원 받음으로써 생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금융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개인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아마 기저에 깔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비전이 미션 다음에 있는데요 비전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여기서 달성할 목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비전 같은 경우는 숫자가 같이 동반되어 있거나 어떤 시기가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고의 인재와 담대한 혁신으로 가장 신뢰받는 평생금융파트너다 평생금융파트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평생금융파트너라는 모토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찌감치 금융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미성년이 끝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은행에 있어서 친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마 요즘 이렇게 많은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아이돌 스타들을 영입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이후 그 아래의 코어 밸류에서는요 고객 중심이다, 전문성, 혁신 주도, 신뢰 정지, 동반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이제 그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인터뷰를 보면요 직업 윤리에 관한 것 이것이 딱 직업 윤리다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질문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요 직업 윤리 자체를 너무 도덕이나 윤리 자체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직업 윤리라는 것은 내가 이 직업에 어떤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제대로 책임감을 다 할 때 사회의 역할을 하는 일원으로서 모든 할 일을 다 한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금융에서의 직업 윤리는 뭘까요? 기본적으로 전문성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라는 것이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을 때 오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런 파생상품 사고 같은 경우도 불안전 판매가 사실 불안전 판매의 그런 위험 같은 거를 판매하는 직원 자체가 아니면 PV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볼 수 있는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일을 충분히 잘 해 나아갈 때 본인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는 회사의 일원으로서의 제 할 일을 다 한다는 그런 부분에 맞추어서 이야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요 최고의 담대한 혁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평생금융파트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핵심가치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는 지금 그 KB국민은행의 조직도입니다 여러분들 조직도는 여러분들이 아직 입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그냥 한번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 각 조직에 나와 있는 것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부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부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은행에서 경영기획이 뭐고 영업그룹에 있어서 지역 영업그룹은 어디 어디가 포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지원하고 개인 고객 그룹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리스크 전략팀은 어떠한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는가 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와 있는 게 경영보고서입니다 여러분들 경영보고서 같은 거 조금 어려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은행들에 이렇게 들어가신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경영보고서가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요 뭐 수치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출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매출 규모로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 것까지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숫자에 숨겨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경영보고서 그러니까 작년도와 어떤 매출을 비교한다든가 아니면 작년도와 성장률을 비교한다든가 그 정도 선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는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에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조직도는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걸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경영보고서에 있는 홈페이지를 같이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요 자 리스크 관리 그룹만 하더라도 리스크에서 신용 리스크부라든가 신용 감리부라든가 그런 것들이 따로 있고 내부의 그 경영보고서에 들어가시면은 어떠한 리스크들이 있는지가 은행에서 다루는 리스크들이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나와 있고요 특히나 기업에 있어서 여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기업 영업에 있어서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질문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들을 이해해야지 은행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IT그룹 같은 경우 요즘 IT 쪽에 지원들 많이 하시는데요 IT에 있어서 IT기획부, IT개발본부, 그 다음에 정보보호본부 해가지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은행의 경영기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은행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자금 조달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WM, 웰스 매니지먼트 그룹이죠 요즘에 웰스 매니지먼트도 따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전에 제가 한번 우리은행의 채용에 대해서 보여드렸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웰스 매니지먼트는 별도로 채용하는 게 나와 있어서 특히 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도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IT역도 별도로 디지털 금융 그룹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특히 이제 CIV의 고객 그룹, CIV가 뭔가 라고 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CIV 같은 경우는 소위 전문화된 기업 금융을 다루는 부사라고 보시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은행 같은 경우는 투자금융부, 투금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주로 인프라 금융이라든가 구조화 금융이라든가 PF라든가 전문적인 것들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다 그룹에 있어서 그룹장들 다 임원들로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에 관련된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분석을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건 참고 정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출액 규모는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7조 5천억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거죠 그런데 은행에서는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매출에 있어서 순이익이 얼마 정도 수준인가와 전년도 대비 상승했는가 아니면 줄어들었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저금리 기조에서는 은행업이 영업을 하기에 만만한 환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액도 업계 평균 대비는 219% 상승을 했으나 높은 편이지만 작년 대비 8% 줄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작년 대비 수익이 줄고 매출액이 줄면요 내부 기업에서는 거의 비상체제입니다 그래서 감올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하는데 그만큼 녹록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보면요 그래도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있어서는 사실 마이너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4% 인상이 됐고 업계 평균보다는 200% 이상 거의 300%가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조 정도의 규모로 현재 이것도 단기 순이익도 업계 평균 대비는 상승이 높은 편이지만 사실은 작년 대비는 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도 거를 한번 분석 같이 이렇게 상승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이 감소가 이유가 뭐고 이게 어떤 외부 환경이 있고 내부 환경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인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용평가 등급은요 무디스, S&P, 피치, 세계적인 3대 신용평가기관이죠 해서 낸 것을 보니까 그래도 2018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 A플러스, AS3 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건 이제 2019년 3월 기준인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세계적인 평가기관들이 이렇게 평가를 내면요 이거에 의거해서 만약에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때 좀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체를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고 또 이것을 보고선 그런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런 평가서를 보고선 고객들이 직접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기관들의 도덕성이라든가 직업윤리도 상당히 중요한 금융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데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요 제가 약간 좀 엉뚱하긴 한데요 1인단 생산성이 정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사실 은행에서는 다 체크를 하고 기업에서 체크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보니까 생산성에 있어서 2018년 대비의 개인 생산성은 다 늘어났습니다 이건 되게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이거의 이유가 다시 인원이 줄어서인지 아니면 생산성이 높아질 만한 여러 가지 인프라가 구축된 건지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바지만 여러 가지 생산성이 증가됐다는 것은 어쨌든 좋은 의미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파생상품 현황인데요 파생상품도 제가 왜 말씀드렸지만 요즘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은요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은행에서는 기업과 은행 자체로 다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걸 리스크라는 걸 상세시키기 위해서 만든 상품인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파생상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생상품을 디자인하는 분들 자체가 워낙에 숫자에 거의 천재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잘 이해하는 경우가 약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생상품을 판매할 때는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요 파생상품에 대한 것들이 너무 여러분들이 전무한 상황이라서 은행들이 이렇게 파생상품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걸 준비를 했고요 파생상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업 거래라는 것이 있고 옵션 거래, 선물 거래 등이 아주 기본이고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많은 파생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 파생상품들이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엄정한 컴플루언스를 통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도 2017년도 한 대부분 전체 한 500여 명 정도의 신규 채용이 있었고요 여성 비율도 계속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남녀 차별을 없앤다는 모토화에서 굉장히 여성 비율에 있어서 각 기관마다 공기업 금기관 신경을 쓰고 있는 현황입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사가 좀 더 그런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서 제가 항상 기사 검색을 여러분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자 KBA 국민은행 국가 공약 만족도 1위로 계속 선정이 됐고 이게 13위 연속 수상을 한 거라서 은행으로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KBA 국민의 신입 공채 410명을 뽑고 경력도 140명 이상 뽑는다고 하는데 예전 같으면 경력을 뽑는 일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력들이 계속 위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은행으로서만 계셨던 분들에 있어서 그분들 전문성이 은행에 있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많이 요구됨에 따라서 IT, 디지털, 전문, 그 다음에 증권업에 계셨던 분에서 다른 금융권에 계셨던 분들도 많이 영입을 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구하고 있는 지식도 많고 여러 가지 기법도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빠르게 신규 채용부터 움직이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히 경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보면 지금 현재 은행을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회해서 나중에 다른 곳에서 금융 관련 경력을 쌓다가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HR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성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이고 유연성이 좋아지는 거라서 여러분들에게는 경력을 쌓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은행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에서 경력을 쌓다가 은행으로 가시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서 본인의 커리어 모델은 본인이 만든다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요즘에 해외 투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4대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특수은행들까지도 지금 동남아시아에 대한 투자 굉장히 많은 열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투자 인니 북코핀은행의 디지털 금융 강화에 박차를 하고 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각국 정상들이 특히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최근에 신문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인상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거기에 개발할 만한 그런 그것들이 굉장히 많은 데다가 국민들도 부지런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가능성이 개발과 협력과 금융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탄탄한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주로만 있고 경영 참여는 하지 않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것들이 여기에서 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많은 기회를 더 엿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 짧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부분 경영 공시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